나가는 드립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! 아 좋아! 그리고 데뷔곡 이제 킬라!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500만 뷰 와... 1500만 뷰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딱 데뷔 16일인데 지금 1500만 뷰는 뭐예요? 아... 그런거 같애 와... 동표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돌려보지 않았나요? 아... 솔직히 저의 또 눈물씬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굉장히 제가 한 한 5천만 번은 보지 않았나 5천만 번은 봤다고 5천만 번은 봤다고 아... 그러니까 5천만 번이... 약간 숫자가 안 맞는데 마음상 캡처 같은 거 해 놓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면 붓을... 붓 그리는 거부터 맞아요 맞아요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띵 나와요 그 뒤에 막 자막이 그 한자로 미래소년 이렇게 오... 맞아요 하더라구요 예... 오... 좋아요 눈물액을 좀 넣었나요? 그 뮤직비디오 눈물씬에서? 아... 그쵸 이제 또 제가 이제 눈물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 눈물이 그래서 이제 안약을 이제 한 5방울 넣고 참고 있다가 이렇게 자... 하이롤 액션 할 때 그때 바로 뚝 떨어져야 되거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넣어야지 운 줄 알았는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그냥 운 줄 알았는데 너무 대단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오케이컷이 눈물액을 넣은 거지 그 전에 우웠어 아... 그쵸 이미지 안으로 울었구나 동평... 일단 이렇게 포장 한번 해보고 네 자 4월 첫째 추 1위 곡은요 미래소년 키엘라 축하드립니다 자 소감 아버지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너무 감사 어... 우선은 이런 상을 저희 미래소년이 다 같이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정오의 희망곡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영광적인 순간을 또 지어줍니다 저희 우선은 모든 스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뭐 샵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또 안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항상 항상 저희 또 픽업해주시고 저희 막 다 챙겨주시는 매니저 형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대표님 네 저희를 믿고 저희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참... 가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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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일곱 명의 부모님들 저희 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엄마 사랑해 아 좋아 이거 꼭 해야 돼요 네 가족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아 네 아 지금 드리핀도 준비해야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4월 초초초 이번 주 1위는 바로 드리핀 영블레도 축하드립니다 드리핀 드리핀 이야 아 이 팀도 준비했고만 예 축하드립니다 수상수상 부탁드릴게요 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상이여서 사실 수상소감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어 어 일단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어 저희 이중엽 대표님을 비롯한 349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동의 받아야 돼 아 이럴 때 동의 받아야 돼 자 이럴 때 동의 받고 정말 저희끼리 열심히 준비했고 아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은 고생했으니까 아 이런 상 저에게 너무 과분하지 않나 아 항상 걱정 많이 했는데 어 이런 큰 상 주셔서 가죠 가죠 가족 얘기해야지 가족 얘기해야지 울지 말고 자 가죠 일단 여기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저희 부모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우는 거 아니야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드립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이제 엔딩까지 예 엔딩은 무조건 집이 집 그러면 이제 놔야지 운 줄 알았는데 대단하다고 생각 너무 대단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컷이 눈물액을 넣은 거지 그 전에 울었어 다 이미 알겠죠 진짜